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. 안경을 쓴 이유는 얼굴 밋밋해서 한번 써봤어요.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. 그래서 오늘 주제는 6편이니까 어떻게 이제 저희가 데뷔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조금씩 소개해드릴게요.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메가스테 현우진이고요. 제가 이제 어저께 6월달 평가원 시험 대비라기보다는 이제 관련해가지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거의 이제 12,000명 정도 일단 이제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동시 접속은 이제 3, 4,00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이제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틀어주는 것보다는 자 정리를 해서 자 어떻게 일단 이제 어떤 일이 오고 갔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일단 이제 요 캐스트를 찍는데 캐스트 되게 오랜만이죠. 자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업이 이제 캐스트를 찍은 사람이 아니고 수업을 한 사람이고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걸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나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제 뭐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보면 이제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. 자 먼저 이제 관련된 얘기 해가지고 이제 6월달 시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. 자 이제 6월달 시험은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많은 좀 고민을 좀 하는 편이에요. 자 왜 그러냐. 그 해 일단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일단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3월달하고 4월달 시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. 자 아무런 관련이 없이 자 좀 이제 메모를 좀 할게요. 자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시험은 일단 첫 번째로 6월달 시험이고 자 그 다음 이제 9월달 시험이고 자 마지막 일단 수능 시험인데 자 그럼 이제 6월달 시험은 살짝 좀 범위가 다르죠. 자 일단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. 6평 범위만 학습하면 되나요?인데 어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조건부로 yes or no라고 일단 제가 대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자 왜 그러냐. 6월달 같은 경우는 범위가 당연히 이제 일부가 되는 거는 맞죠. 자 그래도 뭐 이제 많이 벗어나는 거 아니지만은 뭐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자 특히나 기아벡터 이제 뒷부분에 일단 안 나오게 되고 자 그럼 확률 쪽에서 통계 말고는 일단 다 안 나오니까 자 나머지는 일단 상관이 없는데 자 입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 1에서 일단 미분법 있죠. 자 미분법까지 일단 출제가 되고 적분이 안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적분이나 미분에 별 차이가 없잖아. 자 그리고 확률통계는 마찬가지로 자 일단 이제 통계 쪽만 안 나오게 되니까 어 일단 이제 뭐 많이 일단 빠지는 거 아니에요.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 좀 정리할게요. 6월달 시험 범위가 일부이긴 하나 자 여러분 이제 6월달 시험이 이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. 자 당연히 일단 요 범위에 집중을 해서 한 번 다시 일단 볼 필요는 있어. 자 지금 시간이 거의 3주가 나갔으니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뭐 이제 벼락치기라고까지 일단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자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 더 꼼꼼히 일단 한 번 공부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. 자 그런 식으로 일단 공부해 나가면은 조금 더 다져지는 맛이 있지 않을까.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거는 잠시요. 9월달하고 이제 수능시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단 범위가 전범이야. 자 일단 전범위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요거는 일단 이제 생각을 좀 하실게 6월달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일단 이제 그 뒷부분들 좀 이제 난해한 부분들 계속 처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자 앞부분 당연히 일단 보셔야 돼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일단 전범위에 다 생각하시되 자 지금 6월달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그 범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 번 학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걸 좀 이제 생각하시고 자 괜찮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. 자 그렇게 일단 정리하시고요.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런 질문들이 되게 많죠. 자 말씀 좀 드릴게요. 아직도 뉴런도 다 못 끝냈는데 자 드릴을 시작해도 될까요? 아니면은 자 혼자만 늦는 것한테 불안해요. 자 요런 이제 비슷한 류의 질문은 제가 이제 계속 일단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이제 좀 요걸 좀 이제 생각을 좀 해주세요. 자 보세요. 제가 이제 하는 강의 틀 자체가 자 뭐 이제 뭐 특정 집단을 위해서 강의한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일단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일단 대비를 해야 되는가 자 그거 일단 제가 이제 로드미라 잡고 이제 가는데 자 제가 좀 이제 비교를 좀 간단히 좀 해드릴게요. 자 먼저 자 우리 시발점이 있죠. 자 시발점이 있는데 아유 저도 이제 간혹 이제 그 시발점에 찍어놨던 거 깜짝 놀랐는데 너무 어리더라고요.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고 있고 자 그 다음 뉴런이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드릴이 있고 자 마지막에 일단은 자 모의고사 이제 킬링캠프가 있죠. 자 일단 크게 일단 요렇게 일단 분류를 드리면은 제가 뭐 시발점은 항상 이제 이런 마인드로 촬영을 하거든요. 자 이제 제가 이제 과외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는 친구 또는 이제 한두 번 정도 이제 본 친구한테 자 만약에 과외를 한다고 치면 이제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자 그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잡았을 때 시발점 같은 경우는 자 뭐 등급을 이제 막 또 명확하게 나누긴 그래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기 좋은 얘기로 뭐 노베이스라고 얘기하죠. 그러니까 노베 플러스 그 다음 이제 살짝 유베이스 뭐 이제 이 정도 얘기합시다. 자 이제 이 정도 친구들 일단은 이제 아무리 일단 수능시험 들어가기 전에 자 일단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은 공부를 꼼꼼히 한 친구가 별로 없어요. 별로 없는 게 약간 이런 식이야. 분명히 학교에서 이제 내신시험을 볼 텐데 그러니까 뭐까지 공부한지도 모르겠어요. 자기는 시험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나는 자꾸 모른다 모른다 이런 생각하는데 자 아무래도 공부를 좀 하실 필요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일단 내신시험 보고 하는 거잖아. 자 그때 그때 조금 이제 차근차근 좀 다질 필요가 있죠. 자 그래서 시발점 같은 경우는 어 자연계의 친구들은 일단은 시발점 가지고만은 일단은 수능시험을 정확하게 일단 이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거야. 근데 인문계는 이제 어느 정도 일단 가능한 면도 있죠. 자 왜 그러냐면은 인문계 시험 자체가 뭐 이제 대단히 일단 복잡한 상태를 막 이제 많이 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정도까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일단 이제 기반이 되죠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건 이거야. 저도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사실 이제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은 강인만 들어서는 안 돼요. 강인만 들어서는 당연히 될 수가 없거든. 근데 이건 사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야.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고 치자 말이야.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은 시간 뭐 한 시간씩 다들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이제 왜 다를까 이제 보면은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피지컬도 다를 거고 운동에 대한 집중력도 다를 거고 이제 하는 정도 보면 다를 거니까 결과 당연히 다를 거거든요. 그걸 다 저변을 깔고 당연히 수업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번 수업을 할 때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만 하면 됩니다. 저만 따로 하면 됩니다. 이런 얘기는 애초에 하질 않거든요. 자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. 제가 이제 그래도 일단 이제 나름 이제 좀 강의를 많이 하면서 일단 이제 살아온 편인데 결과가 항상 일단 이제 저만 가지고 일단 결정되는 거 아니야. 물론 저는 이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. 자 그걸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. 자 그런 의미로는 일단은 당연히 그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. 자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. 이 시발점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일단 이제 수능 공부를 일단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베이스를 일단 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. 자 그래서 남들 다 뉴런한다고 이제 나도 뉴런이다 이제 이런 것도 아니고 남들 들이랜고 난 또 들이랴 그건 아니죠. 왜 그러냐. 어차피 일단 여러분 성적 분포는 다 정규 분포일 거야. 집단이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규 분포가 되는데 자 만약에 이제 그냥 이제 좀 러프하게 좀 말씀드릴게요. 내가 봤을 때 나는 이제 평균치 정도다라고 생각하면은 자 이 정도 갔을 때 사실 이제 뉴런을 조금 이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. 자 이것만 해서는 될 게 아니야. 자 왜 그러냐. 뉴런 같은 게 제가 이제 수업하는 거 이제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일단 이제 틀이 잡혀있다는 상황에서 그 틀이라는 것은 자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 깔고 있대. 자 우리가 실제로 수능 시험은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내리니까 자 그 순간 어떻게 일단 대처를 하고 일단 정리할 것인가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스펙트럼을 넓혀서 일단 보여주는 거야. 제가 막 수직적으로 막 내용을 누르는 편은 아니거든요. 수평적으로 쭉 펼쳐가지고 선택하는 도구를 꽤 많이 제시하는 편인데 자 그걸 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. 자 그러면서 뉴런이 되고 자 그러면은 사실 뉴런을 했을 때 자 이것도 너무 일단 주관적으로 좀 다르겠지만은 아무리 정규음표에서 일단 이 정도 이제 제트값을 때 양수인 친구들 일단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을 거야. 자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만약에 살짝 부족하다고 치더라도 자 뉴런을 하면서도 일단 뭐 시발점까지 안 하셔도 자 기본적으로 일단 내가 이제 아는 내용을 일단 점검하면서 교과서도 있고 참고서 있으니까 참고를 당해 하시는 게 맞겠죠. 강의만 가지고 되는 건 없어요. 자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매번 강의 준비하고 이제 수업 준비하고 교재 준비할 때 일단 최대한 제가 일단 맥스로 끌어놔야 돼요. 그래야지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 내가 100을 준비해서 강의하고 교재를 쓰면은 학생들은 정말 잘 받아들이면은 50에서 60을 받아들이고 한 번 더 보면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해가지고 내가 일단 아는 경지까지 가기엔 좀 시간이 당연히 걸리죠. 자 근데 문제는 뭐냐. 이걸 이제 봤을 때 강의를 딱 한 번 듣고 내가 공부를 딱 한 번 해가지고 모든 걸 알면 좋겠지만은 사실 나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같은 고등학교 수학 내용은 몇 번을 보고 있잖아. 몇 번을 봐도 볼 때마다 맥락이 새로운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. 여러분 이제 뭐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은 이제 교과서는 이제 국사 교과서 있죠. 특히나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앞뒤 맥락을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사실 잘 몰라요. 근데 이제 알면 알수록 더 보이는 이제 그런 맛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일단 공부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셔야 돼. 자 그래서 이걸 나눌 때가 아니에요. 내가 뉴런 할 걸 드릴 할 걸 나눌 게 아니고 내가 도대체 어느 일단은 시점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. 저희 커리큘럼 상으로 봤을 때는 드릴까지 완벽하게 제가 다 이제 커리큘럼 마치는 게 8월 말까지거든요. 자 여기까지 일단은 잘 집중을 해서 자 일단 이제 모든 걸 어느 정도 일단 베이스를 다 깔고 그 다음 이제 문제로 많이 푸셔야 되고 등등 다 하셔야 돼. 자 그리고 마지막 킬링 캠프 하는 거는 자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자 점검하는 철을 본다고 일단 생각이 맞기 때문에 자 지금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지금 이제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.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이제 책임감을 가지면서 수업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편이야. 자 이유는 간단해요. 첫 번째 제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면 안 되고 자 그럼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일단 이제 이런 게 있을 거거든 아무래도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말로써 전달하다 보니까 100을 얘기해 준 100을 완벽하게 일단 맥락으로 이해하는 친구가 잘 없을 거야. 자 그 느낌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자 디벨롭 시키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건 학생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자 그렇다 뭐 여러분한테 이제 모든 책임을 정가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게 있어요. 뭐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좀 안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안 좋아하는 거는 어떤 학생이 이제 뭐 제 수업을 듣고 이제 만점을 맞았는데 내 탓은 아니잖아. 그 이제 내 덕은 다 아니거든요. 자 이제 그 학생이 열심히 하고 이제 자신을 일단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만점 받고 좋은 결과가 없다는 생각이 때문에 저도 이제 한 기쁘죠. 왜냐하면은 그 이제 과정 중에 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제가 도움을 조금 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뿌듯할 뿐이지 그걸 이제 뭐 광고 수사 삼고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. 자 왜 그러냐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자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지 제가 이제 끌고 가되 여러분 저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완급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. 자 그럼 저도 이런 생각을 해 제가 이제 아주 열정적으로 이제 뭐 대입시를 위해서 공부했던 이제 그런 식을 이제 떠올려 보고 이제 공부했던 과정도 떠올려 보면은 절대 이제 좋은 강의랑 좋은 책은 당연히 일단 플러스가 되는 거 맞지만은 스스로 더 고민하셔야 돼요. 스스로 더 고민하셔야 되고 스스로 일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뭐라는지 아셔야 돼. 제가 정말 이제 제가 공부해본 사람은 스스로 좋으냐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아니잖아. 이게 수능 시험에 단편적으로 특히나 수학 시험 같은 경우는 암깃만 막 디립다 해가지고 막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. 근데 그런 건 사실 좋은 강의나 이제 그런 게 도움을 당해는 이제 극단적으로 줄 수가 있죠.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한 페이지를 다 외워야 돼. 근데 이제 이거 뭐 대단한 암기법이 있거나 그렇다고 치면은 자 물론 이제 이걸 잘 외우게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옆에서 계속 코칭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학생을 탈선하지 않게. 자 문제를 딱 보고 아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. 사실 그 얘기를 더 많이 해주거든요. 이렇게 하면 참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많이 이제 도구를 제시하는 편인데 자 그걸 이제 너무 일단 이제 또 스스로 일단 개발을 시켜야지 거기에 또 이제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. 자 그럼 뭐냐. 모든 게 쓸모가 없나요. 또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아 요 단계에서는 이렇게 저 단계는 저렇게 일단 공부에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행하는 이 순서에 따라서 너무 일단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.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잖아. 부담스러움은 딜이 안 해도 좋다. 그래서 키링캠프 말고도 더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. 등등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자 여러분 일단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. 당연히 이제 수험생들 불안하죠. 당연히 불안한 거 저도 이해를 하고 자 그렇지만 이제 찡찡낸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. 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여러분 저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야.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.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요거 관련해서도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. 자 킬러나 중킬러였는데 제가 이제 단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. 아 지금 꽃에 대한 얘기는 아니구나. 이건 제가 스승의 행사 때 받아가지고 어 이게 이게 시들 때까지 계속 달고 다니고 자 근데 일단은 자 먼저 우리가 주로 이제 얘기하는 이제 킬러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좀 소개를 드릴게요. 자 킬러라고 주로 일단 얘기한다고 치면은 자 사실 21번하고 29번하고 30번 이렇게 일단 세 개를 주로 일단 생각들을 많이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준킬러랑 자 그리고 이제 그 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자 그 외까지 일단 어느 정도 점검하시는데 어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라이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. 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40분에서 50분 안에 끊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. 자 그럼 뭐냐 나머지 27번 문제인데 자 너무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자 이 27번 문제를 최대한 일단은 빨리 일단은 좀 이제 해결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 자 근데 이제 정말 단적으로 좀 말씀이 이런 건 있어요. 자 보세요. 전국에 전국에 이제 학생들 중에서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90% 이상은 이 27배를 정확하게 일단 해결을 잘 못할 거예요. 90%야.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많은 이제 비율이죠. 자 그럼 뭐냐 너무 이제 요기에 집착할 것도 아니야. 계속 이제 생각하는 게 사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가져가는데 제가 중킬러랑 이제 그 외를 정확하게 일단은 먼저 풀어내고 나서 그런 능력이 배양이 되면은 이리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생겨요. 자 근데 이제 시험 자체가 살짝 좀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것도 요 정도거든 작년 수능 시험은 좀 예를 들게요. 뭐 입문계 자연계 할 거 없이 거의 극단적으로 어려웠던 게 30번이죠. 30번인데 자 만약에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얘네 두 개는 약간 이제 준킬러 같으면서도 킬러 같기도 하고 그런 듯 하기도가 아니듯해. 자 뭐냐. 자 충분히 준킬러를 꼼꼼히 대비하고 자 그리고 그 외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걸 연습했다고 치면은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거든요.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냐는 만약에 30번이 극단적 어렵고 나머지가 그저 해볼만하다고 치면 그런 얘기야. 자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담도 있을 거예요. 취재하신 분은 어떤 부담이 있을 거냐는 이 30번만 극단적 어렵게 내면 사실 교육 현장에서는 좀 문제가 크게 생겨요. 어떤 이제 친구들이 분명히 생기냐면 아 그러면 30번 버리고 나머지를 풀지.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으나 사실 이제 이게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느끼지 않을 거야.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인데 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예전처럼 30번의 난이도를 극단적으로 높일 건데 자 작년에 이제 자연계 사례를 들면은 저 30번의 시험장 가서 정확하게 푼 친구는 잘 없을 거예요. 자 그냥 뭐 대략 이렇지 않을까 해가지고 갔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거지.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저 해볼만한 느낌인데 작년에 자연계 시험만 봐도 입문계도 마찬가지야 그 중간 과정이 험난했어요. 꽤나 일단 어려웠거든요. 자 이렇게 가는 시험도 있을 거고 자 아니면 두 번째는 자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. 그냥 이제 내 생각인데 21번이나 29번이나 30번이 비슷비슷하게 어려워. 사실 이게 훨씬 더 괜찮거든요. 왜 그러냐. 아예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계산 과정이 길거나 이제 복잡하거나 이제 너무 어려워버리면은 아예 안 풀 거라고. 자 근데 어느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비슷하게 나리를 팍 펼쳐버리면은 여기서 일단 단계별로 일단 이제 학생들 이제 좀 급간이 잘 나눠질 거거든. 자 그런 시나리도 있다고 치면은 어쨌거나 그 외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어떤 시나리든 간에 좀 빨리빨리 풀어낼 필요가 있죠.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자 이거 질문 좀 다시 한번 볼게요. 킬러를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든대. 일단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도 안 풀릴 수도 있어요. 대부분 이제 그런 친구 많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쉬운 문제를 다 맞추는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나요.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좀 이제 분산 투자는 좀 얘기를 할게요. 자 어떻게 좀 생각하는 게 맞냐면은 자 만약에 나는 매번 이제 시험을 보면은 100점 아니면 97점 아니면 96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 얘기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. 그런 친구들은 뭔가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보는 게 많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야. 그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고 이제 대부분 이제 약간 좀 제너럴한 퍼블릭 입장에서 얘기를 말씀 좀 드리면은 대부분은 좀 공부할 때 좀 비중을 좀 잘 들 필요가 있어요. 자 보세요. 내가 어느 정도 준킬러랑 그 외를 자 보세요. 얘네 둘을 잘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딱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을 거야. 자 그 순간이 딱 될 때까지는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자 일반적인 연습을 많이 하시되 자 낯선 것도 좀 꽤나 풀어 보실 필요는 있죠. 자 그럼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커리큘럼 관에서만 좀 말씀드리면은 자 이 정도 일단은 수준을 잘 처리하려면은 가장 최근 뉴런하고 수분감이에요. 자 이거 두 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. 자 뉴런 같은 경우는 트렌드에 좀 맞춰서 그 해 나오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나왔던 기존의 상황들을 제가 일단 곱씹어서 다시 일단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 이거 익히기에 참 좋을 거야. 자 그리고 어차피 수능 시험에서 모든 문제가 다 새로운 건 아니에요. 새로운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재가 계속 반복되고 상황만 조금씩 바뀌거든요. 자 그걸 먼저 훈련하는 게 맞아. 자 그러면서도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. 약간 낯선 문제 있죠. 뭐 21번이나 29번이나 30번급을 대비하기에는 제일 좋은 게 드릴이 맞죠. 자 근데 문제가 있어. 제가 드릴만 가지고도 막 모든 게 완벽하게 대비된다고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자 여기서 이제 얻어가야 되는 거 뭐냐는 당연히 드릴 책에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야. 당연히 그렇지 않죠. 자 그렇지 않지만은 자 이걸 통해서 낯선 상황이고 아직 수능이 안 나왔던 상황 제가 수업할 때 이제 이런 게 많이 하잖아. 자 요 소재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상황을 틀을 짜서 일단 제가 이제 문제를 제작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느낌을 일단 드릴을 보는 게 맞기는 하죠. 자 그럼 이제 뭐 제가 이제 너무 풍부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릴 게 킬러 문제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냐는 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일단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에 이 중킬러랑 그 외의 문제를 푸는데 약간 껄끄럽다. 꼭 중간에 막힌다 싶으면은 조금 더 다지고 연습을 좀 더 할 필요가 있고 자 난 나머지는 거의 4, 50분 만에 완벽하게 푸는데 자 이거 3개가 부족하다. 근데 아마 그 상태가 되면 이럴 거야. 이게 딱 나눠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 중에서도 한두 개는 쉽게 쉽게 일단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. 자 전반적인 실력을 끌어올려야 돼.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. 너무 이제 강의랑 교재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 자 좋은 강의랑 좋은 강의랑 교재를 일단 기반을 두고 내가 이제 어떻게 더 할 것인가 구매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이것만 이제 막 스스로 일단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.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겠죠.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질문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. 계산 실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계산 실수인데 나도 사실 좀 할 말이 많지. 자 계산 실수는 사실 집중도에 문제가 있어. 어떤 집중도냐. 저도 이제 실제로 집에서 제가 혼자 문제를 풀 때는 거의 계산 실수 안 한 편이거든요. 거의 풀로 집중을 해요. 그러니까 왜 계산하는 그 단계에서는 엑세큐션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답을 탁 내야 되거든요. 자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아마 이제 강의를 많이 보신 거 알겠지만 수업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현장 강의에서는 거의 실수 계산 실수 안 하는 편이야. 왜 그러냐면 보는 눈이 많으니까 고쳐주거든요.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. 제가 이제 스튜디오 강의를 할 때는 이게 약간 스튜디오는 이제 혼자와의 싸움이야. 그러니까 저랑 이제 PD님의 싸움인데 어떤 느낌이냐는 제가 계속 이제 말을 계속 하면서 계산을 막 하다 보면은 사실 계산은 일단 트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보면은 뭐 이제 결국은 사실 제 탓이죠. 제가 집중을 많이 못 한 거지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야. 자 그래서 자 이런 말이 좀 가세요. 제가 어릴 때 이제 이거 극복 완료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문제를 풀 때 볼펜으로 풀었거든요. 파란색 볼펜을 푸는데 아직도 이걸 씁니다. 아직도 파란색 볼펜으로 쓰는데 써나가면서 아 내가 과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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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일단은 정확하게 모든 스텝을 다 밟고 웬만하면 암산을 일단 어느 정도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계산에서는 자 암산을 안 하고 과정을 좀 남겨놔요. 자 이게 중요한 게 자 나중에 검토를 하잖아. 그 검토를 할 때 이제 이 과정을 자기가 스스로 다시 볼 필요가 있거든요. 자 근데 막 그 시를 막 개발새발 써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계산해야 돼. 그리고 이제 인간은 생각보다 그 짧은 시간 내에 바뀌지가 않아요. 바뀌지가 않는다는 게 한 번의 삽질은 계속 이제 실수를 하거든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써놓은 걸 가지고 이제 검증할 수 있어야지 확인이 되지 다시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쓰인다는 얘기야. 자 그 정도를 일단 정리해서 일단 보도록 하고 자 이제 결론 좀 내려드릴게요. 킬러나 준킬러냐. 자 일단 물어본다고 치면은 킬러를 정확하게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친구가 많지는 않을 거야. 많지는 않을 거고 준킬러를 대비를 하면서 킬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고 그런 집중력 연습을 하면 일단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자신의 레벨을 좀 올려가는 게 맞지 너무 일단 상황에 일단 집착을 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자 요정도 정리 좀 해서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마지막 좀 마무리를 좀 할게요. 잠시만요. 6월 모의사회 결과를 어떻게 받으려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을까요? 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이제 그 메가세일 관리 좀 자료를 좀 보면은 이런 게 있어. 6월 달이 있고 자 그 다음에 9월 달이 있고 자 이건 뭐 통계치기 때문에 이제 막 이제 뭐 항상 또 정확하다 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자 이제 또 분류 좀 해줄게. 고3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이 있어요. 재수 이상이라고 치자. 고3들은 대부분 6월 달 시험을 잘 못 봐요. 잘 못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좀 근거가 어떤 식이냐. 그니까 6월 달 시험을 잘 못 봤다가 굉장히 자극을 받아요. 굉장한 자극을 받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만 봐도 특히나 이제 문과 친구들은 6월 달 이전에는 많이 일단 이제 막 그렇게 관심이 없어. 근데 7월 달 되면 내가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. 질문도 엄청 많이 난리가 나요. 난리가 나는데 그러다가 9월 달 시험 가면은 갑자기 성적이 오르거나 6월 때마다 잘 보죠.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. 9월 달을 잘 보고 나면 어떤 생각하냐면은 어? 어? 내가 이제 잘하나? 라고 생각하면 착각을 해요.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점은 과목 간의 밸런스를 또 지키지 못하거든요.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거 맞지만은 여러분한테 일단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 말고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려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편이야.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 자 그러다 보면 9월 달 시험 잘 보면은 학생이 갑자기 이제 정신이 확 나가요. 정신이 딱 나면 어떤 생각하냐면은 어? 그러면은 내가 9월 달에 조금 부족한 것만 계속해야지 하면서 다른 과목을 또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수능에서 굉장히 이제 중립적인 결과가 나오게 돼.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아요. 이제 가장 많고 자 그러면은 또 생각을 하죠. 어? 내가 9월 달에 잘 봤었는데 자 수능은 왜 그럴까? 근데 보통 보면 결국에 수능 결과만 놓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6월 달 9월 달을 잘 보건 못 보건 간에 자 지금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야. 6월 달 시험 끝나고 나면 또 일단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자 보완하고 수정하되. 잠시 보세요. 또 시험 못 본 것만 가지고 계속 시작하면 안 되고 잘 본 거는 더 공부하셔야 되고 못 본 건 못 본 건 나는 또 공부하셔야 돼.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죠. 제수생들 뭐가 문제냐. 제수생들은 6월 달 시험을 보면은 생각보다 잘 봐요. 처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.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보거든요. 그럼 이제 뭐 이제 속된 말로 육봉을 맞죠. 육봉을 맞죠. 육봉을 딱 맞고 이런 말 써도 되나?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9월 달 시험 전까지 여름이고 그러면 또 정신을 안 차리죠. 그러다가 이제 비싼 느낌 가서 9월 달 성적이 떨어져요.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중립적인 결과 이렇게 내는 게 가장 많은 패턴인데 일단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. 자 여러분 이제 뭐 제수라는 게 나쁘고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은 6월 달 시험은 당연히 일단 범위도 그렇고 시험 이제 내용도 그렇고 6월 달 수준을 딱 맞춰 나오기 때문에 재수생들한테는 살짝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. 자 근데 이제 그거 상관없이 어차피 결국에 이제 우리가 보는 수능 시험은 대부분 결과가 똑같거든요. 대부분 이제 결과가 똑같은 게 아니고 대부분 일단 이제 같은 범위를 놓고 일단 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걸 집정에 맞으니까 6월 달 잘 보거나 9월 달 잘 봤다고 너무 심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. 알겠죠. 자 그럼 이제 너네는 성인은 맞지만은 아직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. 자 그걸 좀 이제 잘 고민하시면서 조절하시고 자 그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을 좀 드릴게요. 자 그러면 뭐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맞을까요? 자 6월 달 시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유난을 떨 건 아니야. 유난 떨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정도로 일단 시험 보고 아마 이제 9사람들은 평권 이제 틀로 맞춘 시험을 처음 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이제 좀 적응도 좀 하셔야 돼요. 정도 하셔야 되고 자 수학 시험은 잘 봤다고 해도 또 수학 놓으면 안 되고 수학 못 받으면 수학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. 자 이건 뭐 모든 과목은 마찬가지죠. 자 아무튼 해가지고 6월 달 시험은 최대한 그래도 일단은 지금 3주만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모든 과목 다 점검해서 그날 수능이다 생각하고 일단 보세요. 자 그 공포담 느껴볼 필요가 있거든. 자 아무튼 이제 고정도 일단 준비하시고 자 이후 학습은 일단은 제가 6월 달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그날 일단 어떻게 되지 분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아마 이제 고민이 많을 거예요. 고민이 많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험생들 일단 뭐 이제 세 번 있는 가장 이제 빅 이벤트 중에 딱 첫 번째니까 자 아무래도 그때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은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. 제가 이제 항상 어릴 때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100점을 맞고 싶잖아 100점을 맞고 싶어 100점을 맞춰보면 100점이 안 나와요. 절대로 그런 적이 없더라고 그거 이상으로 일단 해야 돼.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스스로 커트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안 돼요. 절대로 안 돼. 그러니까 이제 간혹 이제 보면은 학생들 아무래도 일단 비전문가야. 그러니까 자기 나름 일단 계속 커트를 시키면서 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보다는 아무래도 일단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을까?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정도까지는 일단 된다라고 저희가 일단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줄 거야. 특히 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건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주는 게 이것만 해서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 또는 이제 애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거 이상으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 항상 성적이 오르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공부를 집요하고 철저하게 하셔야 성적이 오른다는 거야. 그게 이제 듬성돈성해서 안 된다는 소리죠. 남은 시험을 좀 잘 보도록 하고 어 여러분 일단 이제 6월 때 시험까지 거의 한 3주 조금 안 되겠다 남았거든요. 자 끝까지 열심히 해서 이제 나름의 벼락 한번 쳐보세요. 그것도 일단 괜찮아. 자 여러분들 이 정도 해결 정리하시고 시험 잘고 6월 때 해석하기 때 제가 라이브를 일단 뵙도록 할게요. 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합시다. 그런거 아닙니다. 사실 상태에서 theseように 그러니까 모든 노요 Even activists 여기까지